35번. If there exists price depreciation, purchasing power goes up. 이 푸절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네요. 그죠? 그 다음에 그 안에 존재 구문을 쓴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문장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. 그래서 가격에 가치 하락이 존재한다면 구매력은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격이 내려가면 구매력은 올라간다. 그렇지.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이 살 수 있잖아. 그죠?